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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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요? 안돼 우리 죽을거야 네 여러분들 오늘은요 얼음땡을 할건데 오늘 특별한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여기 왔거든요 어떤 친구들이지? 아니! 우와! 겨울 왕국 캐릭터들 다 모였잖아 우와 이거는 이거는 우와 울라프네 안녕 하하하하 팝콘 먹는 울라프? 야 이거는 뭐야? 우와 이거는 루돌프 아흐 코야빠 여야빠치야 여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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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임 섹시 루돌프 하하하하 하하하하 섹시한 루돌프다 야 이거는 우와 이거 대박 야 이거 인투디언 노아아아 인투디언 노아아아 엘사야 어 엘사다 우와 너는? 난 안나야 지금 최대의 고민이 있지 왜 언니가 두 명일까? 어 그러.. 왜? 왜지? 언니가 왜 두 명이라니? 왜 언니가 두 명일까? 뭐가 진짜 언니인지 모르겠어 어 너는? 내 이름은 내 있어 Let it go Let it go Can't have you back anymore Let it go 너가 진짜 언니인지 모르겠지 뭐 해 딱받아 알겠는데 난 어? 어 너는? 안나 어딨는 거야 안나 저 안나 옆에 있는 안나는 가짜야 흐 나는 안나의 남자친구 역할 Do you want to be so bad? 그러면 넌 아니야 똑똑똑똑 아 오늘은 여러분들 바로 겨울왕국편 얼음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술래가 있는데요 술래가 이렇게 이 사람을 딱 잡으면은 이 사람은 얼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쳐지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은 절대 풀려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얼음땡 술래잡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시작 좋아 가만히 있으라고 Let it go Let it go 자 술래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난 얼릴수 없을거야 아무도 얼릴수 없으네 오케이 어어어어 야야 안나가 안나가 저거야 야 요르르 요르르 얘들아 벌써 울면 어떡해 으악 나 팔봐 팔들 발올리고 있어 으어어어 살리려고 했는데 얘들아 올라프 따 Spirit 오오 음 음 어 냉동 돼지고기란 우어어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나 할려 hen 아 안나가 지키고 있어가지고 아 살릴수가 없네 안나 너 언니한테 왜그래 turn away you slender door 이 밥 베어먹은 버릇상머리야 I don't care 야 도망가 야 4분 남았대요 4분 야 야 안나 짝퉁 너 여기서 뭐해 나 게임 모드 쓰고 여기 올라갔어 그게 뭐야 야 루도프야 같이 가자 야 야 맨 렛츠고 얘 컨트롤 왜이래 오늘 렛츠기릿 야 우리 살리러 가자 야 이거 아이템있다 장화 장화 씻고 가자 8초 8초 안돼 오지마 오지마 왜 안아 왜 안아 야 주로 탈락했어 야 야 우리 언니를 죽인 몬수 있겨메 내가 언제 죽였어 바보야 정신차려 나 빼고 내 우리 언니가 질렀어 우리 언니의 몬수 있겨메 언니 여깄다 언니 여깄다 언니 여깄다 언니 여깄다 언니 여깄다 화내지 말고 그래 애들 더럽히면 안 돼 언니 가까이 오지마 이 저주받은 애야 언니 난 따뜻한 애야 붙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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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얽 뭐야 오여 Boo spit 나 이러분 뭐해 으앗 내가 빨리 뒤집어있어놔 으De집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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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양 여기서 max 폭도에 한계를 보여줄게 붙었어 아니 내 미치 으우 우우 으아아아zą 제발제발제발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거야 아아! 다행이다! 아아! 살려줄게 제발 우리 언니들이 죽었어! 어허허허 언니들이었어?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우리 쌍둥이 언니들이 죽었어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도지니까 깨져! 도지니까 깨져! 도지니까 깨져! 도지니까 깨져! 아아아아아아 잡았다! 이제 잡혀도 안죽어 이제 잡혀도 안죽어 어 그래 야 잡아봐 잡아봐 핑크머리 스노우걸 잡아봐 윽헤어 윽영애애애애앰 못잡지롸 못잡지롸 나 진짜 못잡다 너무 잡아봐 응 hum 한님, 한분만 으樣 아앜!!! 아 진네 치대 아 진네 한 명만 잡혀있을 때는 상관없이 이다 잡히면 끝나 야 이거 재미있는데? 아 이거 재밌데? 아 이거 재밌네 가에이 고고 고고! 레츠고 case 연기상상승 누가 쓸데을까? 누구지? Yeah~! 에이싸아아 Earlier 저 모야 뭐야 살라よ 살려 에이 빨리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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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요? 안돼 우리 죽을거야 어디있어요? 5초 5초 4초 안돼 자 관전해야겠다 미쳐버리네 의사 정포 진짜 짜잔 쉽고 미쳐버려 잘 honoring 정답 놀랐다 으아아아 으아아아 한마디로 오지 에이칙 시 이스 크레이징 야 너 몰라 바코모구 구경하는데? 으 으ㅋ 야호음 아이씨 으아아아 으아ㅂ 대충 사지자 에어 cô만증나다 쨍다가 피아니떠어 낫다 낫다 아나가 죽었어 아나 언니는 저 남자들과 노는거 반대야 알았지? 아이 마니od 아이 애니벌 아이 애니벌 아이 애니벌 동물 동물 아이 애니벌 제이터 오마이갓 시즈 크레이지 화이트 헤어 컬러 크레이지 컬러 아 무빌람이 더 코팔꺼 어 те 남시간 170초 오 funny,king 오 말itti, wszystkim 갔 bu 와 맨 baby 내ณ 에블힙 Yeah 애플히프 Oh Episode, I'm Applehmms 그의 실력으로 날 잡을 수 없지 올라프 잡히나요!! 야 무슨 방송이 이래해!!! 방송이 야!!! 무슨 동물 소리 밖에 안나냐!! 이 cellular 와!! smiles 으아 제발 잡혀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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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 1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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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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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 어딨어 안나 좀 안나 제보 좀 여기 있어요 어디 어디 어디야 다리위에 있어요 어 어디 다리위에 있어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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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한번 더 떠들어봐 아 어디 한번 더 에프 으아 왜 으아 으아 왜 날려줘 저기 봐 널 보면서 맛있게 팝콘을 뜯는 모습이라고 으아 안네에에에에에 으음 으아 동물원 동물원이다 동물원이다 동치병 걸릴거같아 동치병 걸릴거같아 원숭이 원숭이가 일하는곳 원숭이가 일하는곳 원숭이가 일하는곳 안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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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끝 아니 못잡으시네 아이템을 사용하시지 그랬어 아 있었습니까? 아이템 님도 먹을 수 있으니까 아 몰랐습니다 시작하자 좋았어 이노센트 나 또 이노센트야 이거 태크형이야 과연 누가 범인일까 뭐에 있어요 기브리아야 기브리아가 범인이야 어떻게 알아 얼려졌을까? 범이 아니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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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누구야 누구야 아이템 안나온다고 범인이 서로 안부딘지는게 좋긴해 서로 거리를 유지하자 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 동굴 안으로 들어오지마 동굴 안으로 들어오지마 동굴 안으로 들어오지마 애들아 나의 작품들이야 이렇게 해서 얼려먹을거야 이봐 내기를 하나 하지 그래 한번 살릴 기회를 줄게 살려줘 살려줘 어 진짜 살려줘 가까이서 먹어주지 야 왜 안풀어줘 왜 안풀어주냐 아깝다 아깝다 살려주세요 다잡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미안해 미안해 애들아 안살려줄거야 나는 미안 어떤 토론을 잡아볼까나 너가 소리 잘못까봐 너는 소리 잘못까봐 너는 소리 잘못까봐 야 이겸이 따라온다 이겸이 따라온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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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나 흘렸어 빨리 살릴면 돼 지금 멀어 아직 내 옆에 있어 너무 멀어 거짓말이야 으아아아 으아아아 못봤어 잘가 지금 루돌프 살려줘 아 숨이 막혀온다 숨이 막혀온다 숨이 막혀온다 으아 바보야 살았다 나이스 나이스 야야 어떻게 살렸어 야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오케이 넌 안살려줄거야 approf 뒤 줌 어딘 도망가 얼렀고 눈덩이를 던져서도 그냥 이걸 잘 가라 잘가라 자 recharge 자을가 잘가 자가 kto OK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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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잤 누구나봤어 어 김니아랑 태배기만 남았고만 난 거의 죽은 목숨이야 1초 12초 10초 9초 죽었나? 죽었나? 죽었나 보네요 아아아아 오케 태뜩이 죽었고 맛있는 먹잇값이로구만 야 짭쌉 일로와 잡쌉? 잡쌉 봐 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 합하하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얼음땡 비니게임 여기서 마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에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 예에에에에에에에에